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외국인 신입생 여러분 고려대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환영합니다. 저는 글로벌 서비스 센터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한규리입니다. 지금부터 외국인 신입생인 여러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외국인 신입생 여러분들은 낯선 환경에서의 일상생활 적응과 더불어 처음 대학생으로 겪게 될 학업적 그리고 캠퍼스 생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저희 글로벌 서비스 센터에서는 새로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외국인 신입생들을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외국인 신입생의 첫 해 1학년 동안 학업 지원과 대학생활에 적응을 돕습니다. 외국인 신입생 여러분들은 입학 시 본인의 소속 학과와 언어 능력에 따라서 멘토와 조를 배정받게 됩니다. 글로벌 서비스 센터의 멘토들은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수학 중인 3, 4학년 또는 대학원생으로 뛰어난 학업 능력과 여러분들을 돕기 위한 열정을 가진 선배들로서 여러분이 입학 후 첫 1학년 동안 겪게 될 학업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지원하게 됩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여러분을 지원하게 됩니다. 첫째로 학업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지원합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들은 수강 신청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여러분 소속 학과의 교육과정과 필요한 교내 활동 등을 안내받고 학업 계획 수립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업 방법을 알려줍니다. 외국인 신입생들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시험 준비 팁 등을 얻고 학업 노하우를 전수받으며 스터디 그룹에 참여할 수 있고 대학 수업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 신입생은 멘토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업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외국인 신입생들은 전화, 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도움받을 수 있으며 학과 정보 및 교내 프로그램 정보뿐만 아니라 자학금 공지 같은 중요한 공지사항도 지속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멘토가 누구인지, 멘티는 무엇을 지칭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멘토는 외국인 신입생 여러분을 담당하여 1년 동안 도울 현재 고려대학교 3, 4학년 재학 중인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입니다. 멘티는 고려대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정규 외국인 신입생 여러분을 지칭하며 앞으로 1학년 동안 여러분들은 멘티로서 글로벌 서비스 센터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편입생 여러분도 희망 신청자에 한하여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멘티로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서비스 센터 멘토의 역할은 크게 3가지입니다. 멘토들은 멘티들의 학습 가이드 역할을 하며 학과별 교육 과정에 따라 수강 과목 계획 및 수강 신청 지원을 하고 학습 계획 작성을 도와주며 학기별 학습 목표를 세워 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멘토들은 멘티들이 수강 과목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강의 내용을 보충 설명해주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연구하며 학과 튜터링 등 대안 프로그램도 소개하면서 시험 준비, 과제 준비 등을 돕습니다. 멘토들은 또한 학과 정보나 이중 전공, 교내의 프로그램에 관련한 정보뿐만 아니라 대학 시설 이용 및 대학 생활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입학 후 첫 해 동안 학업 계획, 시험 준비 등의 문제가 있을 때 또는 학업, 대학 생활 관련 어떤 문제 등에 맞닥뜨렸을 때 언제든지 여러분의 멘토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네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모든 외국인 신입생들은 멘토와 개별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별 상담은 멘토와 1대1로 한 학기에 3번 진행되는 기본 상담과 멘티들이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는 특별 상담, 그리고 집중적인 개인 지도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집중 상담이 있습니다. 개별 상담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도 진행 가능하며 담당 멘토와 상담 가능한 시간, 온, 오프라인 중 선호하는 상담 방법을 상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멘토들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멘토 상담실에 근무하면서 사전 약속 없이 방문하는 외국인 신입생들을 상담합니다. 멘토 정기 면담 시간표는 학기 시작 후 공지되며 외국인 신입생 멘티들은 이 시간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멘토 오피스 아워에 자유롭게 방문하여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멘토 상담실은 동원 글로벌 리더십 홀 3층에 위치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할 때 동원 글로벌 리더십 홀 302호로 오시면 됩니다. 멘토는 또한 주요 공지사항 등을 수시로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이용하여 멘티에게 전달하며 간단한 질문들은 전화, 메신저, 이메일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 멘토의 계획으로 멘토 조별 모임이 개최됩니다. 조별 모임을 통해 외국인 신입생 멘티 여러분들은 멘토와 같은 학과 및 단과대의 외국인 동급생들과 함께 유익한 정보 등을 공유하며 네트워킹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학기 중 멘토가 개최하는 조별 모임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여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2020학년도 2학기 시작에 앞서 멘토와의 첫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같은 학과 및 단과대의 다른 신입생 학우들도 만날 수 있는 온라인 멘토와의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담당 멘토와 서로 소개하고 다른 신입생 친구들도 알 수 있는 기회이니 멘토와 일정 확인하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멘티의 자세에 대해 당구 말씀드립니다. 외국인 신입생 여러분들은 처음 대학생활 중에 겪는 고충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위루지 말고 즉시 멘토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바라며 상담에 오기 전에는 고민거리나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으니 간단하지 않은 질문들은 꼭 만나서 상담하기 바랍니다. 또한 과제와 시험은 멘토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멘티 에티켓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멘토와 외국인 신입생 여러분 모두 고려대학교의 학생입니다. 여러분의 멘토들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시간 약속 등의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담 약속을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하게 될 경우 꼭 미리 멘토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멘토의 연락에 예, 아니오라도 좋으니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메신저 사용 시 기본적인 연락 시간, 사적인 내용 등의 에티켓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게 본인의 사생활이 중요하듯이 멘토의 사생활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학기 시작 전까지 본인의 멘토의 정보를 받지 못하였거나 멘토의 연락을 받지 못한 학생이 있다면 글로벌 서비스 센터로 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기 중에 멘토에게 연락했지만 24시간 이내 답이 없거나 멘토와의 소통, 멘토에게 도움을 받는 데 문제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글로벌 서비스 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0학년도 2학기 동안 여러분을 담당하여 아낌없이 도움을 지원할 글로벌 서비스 센터 멘토단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대학에서는 조연수, 백다연, 이도경 멘토가 맡아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공과대학은 유재성 멘토와 잭슨 멘토가 멘티들을 지원합니다. 제이콥 멘토와 이한결 멘토가 국제학부 멘티들을 권유정 멘토는 국제학부 멘티들과 자유전공학부 멘티들을 지원합니다. 자유전공학부는 김지원 멘토가 지원합니다. 미디어학부는 한세범 멘토가 지원하며 디자인조형학부는 아직 멘토가 정해지지 않아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과대학에서는 최지우 멘토, 김경은 멘토, 홍채훈 멘토, 박준환 멘토, 김건희 멘토, 백서가 멘토, 조선희 멘토가 여러분들을 지원합니다. 보건과학대학, 그리고 이과대학의 멘티들은 제니시아 멘토가 지원합니다. 생명과학대학의 멘티들은 이유진 멘토가 지원합니다. 정경대학에서는 최병호 멘토, 한준영 멘토, 이마은 멘토, 조민수 멘토가 정경대학 멘티들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섭 멘토가 정보대학 컴퓨터학과의 멘티들을 지원합니다. 이상 소개해드린 여러분의 멘토가 이미 여러분에게 연락을 취했을 겁니다. 아직 본인의 멘토에게 연락을 받지 못한 멘티가 있다면 글로벌 서비스 센터로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신입생들이 더 쉽게 멘토와 소통하고 편리하게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서비스 센터 멘토들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KUGSE Mentors 멘토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고 학업 정보, 학교 시설, 학과 선배들의 대학생활 꿀팁들을 쉽고 빠르게 전달 받고 피드 댓글들을 통해 멘토와 자유롭게 소통하세요. 멘토링 프로그램에 관하여 어떠한 문의사항 등이 있으면 언제든지 글로벌 서비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고려대학교 캠퍼스에서 뵙겠습니다.